국민다이기들의 멋진 변신 영상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. 국민다이기들도 처음엔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귀한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요? 흔해지다 보니까 푸대접을 받는 것 같네요.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다이기로 색다른 변신을 주었답니다. 이제부터 멋지게 변신한 국민다이기들을 하나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.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께 많은 즐거움이 되실 거예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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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셨나요? 국민다이기도 조금만 변화를 준다면 이렇게 멋쟁이로 변신을 한답니다. 이제 남은 건 하나죠. 달달 햇빛에 굽는 것이겠죠? 달달이 달달. 달달. 여러분도 국민다이기로 색다른 즐거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.